이런 사람하고는 친구, 동료, 연인, 부부 이런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부터 관계시장에 나오면 안되는 리퍼 상품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식약청에서 거부당한 판매금지 상품 같은거 담아요 판매금지 상품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게 맨날 뭐 구원해주니 뭐 도와주니 뭐 뭐 보호해주니 무슨 힘들때 힘들때 뭐 곁에 있어 뭐 항상 뭐라 해야지 도망가라 항상 말씀드리죠 도망가라 도망가라 그냥 관문도 귀찮다 이거 연화가 무슨 뜻이냐면요 연결한다 연결한다 그럴 때 연 그리고 대화할 때 화 너무 쉽죠 그냥 연결되는 대화 그래서 뭐 옷차림은 옷차림, 화장, 머리스타일, 새로 산 가방, 날씨 그게 뭐든 이렇게 순간순간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거리를 찾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이런 능력들을 연하라고 해요 중앙에 1번원 2번원 3번원 4번원 5번원 5번원 6번까지만 합시다 이야 아유 원 그리는거 힘드네 6번원 그리고 이게 각각 이렇게 각각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봐 이제 반드시 이렇게라도 해서 이걸 이해시켜야 돼 안그러면 뇌가 고자가 돼 뇌가 박벗고자 박벗고자 자 됐습니다 자 됐어 자 여기서 드래곤볼을 모으는 거야 드래곤볼 드래곤볼 그래서 별 별 별 6개를 모으면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거야 별 6개 별 6개 끝에 별 6개 끝에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 있어요 여기 별이 하나 있어요 1번 별 하나 아 요것도 요것도 이렇게 이렇게 별이 1번 여기 있어 2번 별 어디 있어 2번 별 2번 별 여기 있습니다 여기 2번 별 여기 있어요 3번 별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4번 별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 5번 별은 여기 있구요 6번 별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세요 수학적으로 예 당신이 지금 나름 이쁘지 않게 생겼어 그래갖고 1번 별을 하나 획득했어 예 그렇죠 그때 당신이 어 2번 별 여기 있네 그래서 2번 별까지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개를 가졌어요 2개를 가졌죠 근데 가진 방향이 어느 쪽이에요 지금 서쪽이죠 당신이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리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 지금 3번 별 있어요 없죠 3번 별은 어디 있어 북쪽에 여기 있잖아 북쪽 여기 있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 이게 연화예요 잘 볼게요 이게 왜 연화냐 잘 보세요 처음에 만났어요 네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당신하고 상대가 무슨 얘기했냐 자 야 오늘 너무 춥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지금 1단계에서 1단계 총 6단계 중 1단계 중에서 춥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다행히 친구가 뭐라 그래 아 그래 날이 추우니까 우리 따뜻한 커피 한잔 먹을까 세번째 근데 대부분 우리 비저님이나 최구님 같은 분들은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대화가 대화가 이어지면 너무 기뻐요 이거 진짜입니다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뭔가 내가 내가 말한 게 이렇게 술술 좀 이어지잖아 이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걸 계속 붙들어 갑자기 3번에서 뭐라냐면 커피 먹으면서 우리 2층이 2층이 따뜻하니까 2층에 1층은 사람들 들락날락고 추우니까 우리 2층 따뜻하니까 우리 2층 가서 마실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또 어떻게 했냐면 야 날 추운데 우리 언제 한번 찜질방 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야 온천은 어때 이렇게 해서 직렬로 이게 전부 다 춥다는 애초에 1번에 얘기를 해서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원숭이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음은 바나나 바나나는 기러 기름은 기차 이거 하는 거예요 계속 칙칙폭폭 하면서 이렇게 1번 따먹으면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대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이렇게 대화 안하죠 이번에 이쪽에 써볼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냐면 대화가 막 중구난방으로 5만 방향으로 다 바뀌는데도 그걸 잘 매끄럽게 처음에 1당제 춥지? 그랬더니 춥지? 그랬더니 야 추우면 여자들이 옷을 두껍게 입고 다녀서 보는 재미가 없네 갑자기 이래 봐봐 벌써 2번부터 대화 주제가 달라 춥지? 그랬는데 추우니까 커피 마실까 이게 아니라 추우면 여자들이 두껍게 옷을 입어서 보는 재미가 없네 당신이 그래서 여자 얘기 하려고 여자 얘기 하려고 그래서 그래 그렇지 그랬지 그랬더니 야 추울 때 뜨거운 뜨거운 커피 한잔 먹을 것 야 뜨거울 땐 혀가 돼야 돼 혀가 혀가 될 때는 호떡이 최고야 호떡 먹으러 가자 갑자기 여자에서 호떡으로 갑자기 바뀌어 뜬금없이 근데 이게 다 이어져 이런 사람들은 호떡 먹을까 호떡 호떡 먹을까 야 니가 갑자기 너네 동네 호떡은 보통 버스정류장 이런 데 있잖아 앞에 너네 동네는 혹시 이렇게 여기 와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해서 약간 따뜻한 대기를 하는 무슨 비닐하우스라든가 약간 이렇게 아크릴로 만들어 놓은 어 그런 어떤 공간 같은 거 없어 우리 서초구엔 많은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무슨 구청 무슨 뭐 이런 복지 서비스 이런 걸 갑자기 얘기를 해 봐봐요 주변에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화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게 뭐든 다 가져다 붙여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마법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한 야한 쪽이다 그러면 그게 뭐든 다 야한 거로 만들 수 있어 야 여긴 좀 계단이 가파르다 이렇게 하면 가파르다 그러면 야 계단이 가파라야 야 뒤에 따라가면서 보는 재미 깜 이러고 야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야 자전거 자전거 어떠냐 자전거는 또 뒤태 좋은 여자 뒤에서 따라가면서 보는 재미가 막 이런 식이고 아니 이건 뭐지 얘는 모든 게 다 야한 게 다 돼 다 돼 다 돼 그러면서 무슨 야 커피 한 잔 먹을까 그러면 먹을까 커피 먹을 때 여자가 어 고개 숙이면 가슴 가슴 꼬리 이해됐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다 돼 뭐 야 양 지금 제가 웃기라고 야한 쪽으로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방향이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봐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이렇게 다 중구남방 방향으로 있어도 이 방향을 중간에 수정할 수가 있어 수정해서 이걸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춥지 따뜻한 커피 먹을까 2층이 따뜻한데 따뜻한 거 좀 그럼 우리 언제 찐질방 갈까 우리 차라리 온천으로 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렬으로 얘기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잘 연결해 내지 즉 언어에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국 연화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면 연화가 뭐다 언어 간의 거리가 멀고 방향 차이가 큰 단어도 쉽게 연상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로 끌어내는 능력을 뜻합니다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 연화의 능력을 높게 가졌다는 건 이 사람이 머릿속에서 이런 이런 지도에서 여섯 개의 드래곤볼 별을 모두 모을 수 있는 이 사람의 애초부터 뇌가 그런 구조로 이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뜻이고 연화가 안 된다는 뜻은 당신일 수 있게 얘기해서 머리가 경직되었다 연상의 경로가 매우 좁고 회세적이며 유연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두 단계 정도 가서 생각이 막히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해결책을 찾아낼 경로가 경로를 잘 만들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재미난 다양한 삶의 일상적 이벤트를 만들어 볼까 또 어떻게 돼 아이디어 생각 안 난 시도 막힘 이렇게 되는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언어적 언어적인 말빨이 아니고요 이게 내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사람하고 만나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지 라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냥 같은 이지 그렇죠 막막하게 되죠 뭐 해볼까 싶어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바마 트럼프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내 인생의 소원성취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무수하게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1번과 2번 때는 서쪽으로 갔다가 3번 때는 북쪽으로 갔다가 4번 때는 동쪽으로 갔다가 5번 때는 남쪽으로 갔다가 6번 때는 다시 서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해 되셨죠 그리고 이게 되려면 최소한 방향이 바뀌고 연결되는 기본 구조라도 갖고 있어요 자기 생각이 한 방향으로 쏠리면 그 방향의 다른 것들은 아예 생각도 안다고 염두 염두도 안 되고 그냥 그 직렬로 다음 것만 생각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으면 이미 뇌가 망한 거고요 이미 뇌가 망한 거고요 이해 되셨죠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잘잘못 이야기 드린 게 누구 보면 뭐가 짜증나고 뭐가 짜증나는 사람 성격이 어쩌고 젖은 새끼 만났고 손해를 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잘잘못이라는 직렬의 경로로만 쭉 세 단계 네 단계를 가버려 이미 나가리예요 거기서 한두 단계만 삼천포를 타도 트럼프와 오바마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심지어 세 네 다섯 단계를 삼초포 단계로 직렬로 쭉 나가버린다고 잘잘못의 경로로 그래서 이걸 보통 인문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게 그겁니다 생각의 유연성 또는 반대로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 그게 꼰대 틀딱이에요 그냥 나이 처먹은 인간 고집 센 인간이 꼰대 틀딱이 아니고요 또는 뭐 노인 고집 또는 어떤 매너 없음 이래라 저래라 그런게 꼰대 틀딱이 아니고요 이렇게 뇌가 경직돼 있는 사람이 그냥 뇌가 꼰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하고 무관해요 나이하고 무관해서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사람 못 사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는 친구 동료 연인 부부 이런 걸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나하고 경로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닌 남하고 어떤 감정 의사 이런 걸 소통 공감하며 살려면 대단히 유연해야 돼 대단히 유연하지 못한 이런 나이는 젊은데 생각의 경직성이 되게 심한 점권 뇌고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관계가 그게 바로 답정너고 그걸 좋게 표현한 게 운명이고 베프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실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관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나마라도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 번 친구나 동료라 연인이나 결혼인으로 부부라든가 이런 걸 맺어주면 그래도 사회의 전통적 관계 어떤 전통성 사회적 강압 이런 것 때문에 의리도 지켜주고 뭐 어쨌든 그래도 잘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게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요즘 누가 한 번 친구 맺었다고 뭐 그냥 힘들어도 계속 견디고 결혼했다고 해도 결혼해서 고통스러워도 참고 안 행복해도 이혼 안 하고 참고 누가 그럽니까 요즘 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살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 일단 일단 돈 벌기 힘든 되게 가난한 뇌를 가지고 있고 뇌가 가난해 뇌가 뇌 그지고 뇌 고자야 이 사람들은 행복을 못주했다는 사람한테 제가 행복 거자 말씀드리죠 이게 불행한 거야 이런 점권들은 뇌가 거지고 뇌가 고자야 이게 생각의 경직성 때문이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벌써 한두 단계가 딱 자극이 와도 두두두둑 하고 한방향으로 나가버려요 별로다 짜증난다 왜 저렇게 쩝쩝거리냐 진짜 어제 말씀드렸죠 별거 아닌데 그냥 상대가 뭐 대단히 대단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쩝쩝거리지 아우 전삼도 갑자기 쩝쩝거리고 쩝쩝 쩝쩝 더러울 것 같고 그런 사람하고는 키스를 못할 것 같고 입이 텁텁할 것 같고 거기다 담배까지 피네 아 그럼 저런 새끼 쩝쩝 쩝 입냄새 담배 텁텁함 그 새끼랑 키스 아 우웩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왜 무섭냐면 인간은 이렇게 여섯 단계에서 일곱 단계까지 연상의 과정을 거칠 때 걸리는 시간이 찰나밖에 안 걸려요 찰나 진짜 1초도 아닌 빛의 속도 가장 인간이 뇌를 빨리 돌리는 방식이라서 중간에 한 방향 두 방향만 방향이 틀려도 인생이 나가리인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여섯 단계 일곱 단계를 누가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그냥 느낌 인상만으로 쩝쩝대 아 진짜 더러워 아 이 새끼 입냄새도 날 것 같고 담배 피우는 것 같고 아 뭐 저 새끼하고 키스 아 너무 쉴 것 같고 아 이거를 언어가 아니라 도로록 느낌으로 도로록 해서 바로 끝내버려요 그럼 여기까지 다 됐는데 이 사람하고 관계를 어떻게 봐봐 당신의 뇌가 여섯 단계 일곱 단계를 거쳐서 그 상대방 관련해서 이런 이미지를 벌써 다 연결을 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어케 잘 지내냐고 어케 호감을 느껴 이게 뇌 고자들이 저지르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관계를 해라 저렇게 관계를 해라 그래도 사실상 힘들어요 왜 힘드냐 진짜로 왜 힘드냐 처음에 봤어 되게 좋아 보이고 약간 설레이고 이런 게 안돼 아무것도 안돼 잘 생각해보세요 그 뒤에 정신 차리고 아 그래도 나이 먹었으니까 좀 만나봐야 되고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니까 요목조목 좀 뜯어보고 좀 이렇게 좋은 점도 찾고 좀 어떻게 친밀감도 만들고 좀 해보죠 안됩니다 아니 믿고 안 믿고 하고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이걸로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이 연상의 시스템은 자동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사가 밥먹는 거 도로로 우회 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상사하고 잘 지낼 수 없어요 아예 안돼요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왜 감정 컨트롤이 안되는지 얘기했죠 싫잖아요 그럼 그냥 싫어 한번 싫으면 답이 없어요 계속 싫어 싫은 건 싫은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다고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냥 애초부터 뭐가 그냥 왜 좋은지도 모르지만 그냥 좋아야 돼 그래서 자꾸 첫인상 설레임 심쿵 찌르르 자꾸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게도 누가 또 잘해줘 이쁘다 그래 밥 사줘 또는 갑자기 기습 스킨십을 했어 그래서 약간 어 뭐지 이렇게 되죠 갑자기 또 좋아 이래서 답이 없대니까 이게 귀신 늘림하고 비슷해서 이 감정이 내가 뭘 하고 싶어 그게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어떤 모임에서의 활동이든 그게 그래서 감정 감정 귀신이 좋아 콜 이렇게 해줘야 뭐가 돌아가 얘가 갑자기 싫어 이러잖아요 그럼 다 망가져 아무것도 안 돼 자기 몸인데 자기 맘대로 안 돼요 자기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안에 귀신이 좋아 그러면 어 그래 해볼까 싫어 그럼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게 무슨 그 뒤에 자기가 이유도 가져다 붙이고 논리도 가져다 붙이고 뭐 이렇게저께 자기 합리화도 하고 남도 비난도 하고 어쩔 수 없었어요 교신이 맨날 이런 거 하지만 다 뭐다 이거 다 그냥 빙의입니다 빙의 이 뇌의 고자 현상인데 일종의 빙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정신과에서 자꾸 약물 처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약물을 처방하면 이런 반응을 일으키는 뇌 호르몬 물질들이 다 셧다운 되거나 되게 느려지거든 느려지니까 뭐 이렇게 감정이 막 날뛰는 그런 현상들은 줄어들지 그럼 그게 사람이냐 그래서 그거랑 옛날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 변태의 딜레마 기억나시죠 변태로 살면 죄의식을 느끼고 괴롭고 변태로 안 살면 어떻게 안 행복해 이렇게 됩니다 약물 처방 받으면 약물 처방을 안 받으면 존나이 괴로워 근데 약물 처방을 받으면 힘든 일은 없는데 안 행복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래서 이분들이 애초부터 관계 시장에 나오면 안 되는 리퍼 상품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식약청에서 식약청에서 거부당한 판매 금지 상품 같은 거 판매 금지 상품이기 때문에 되지도 않게 맨날 구원해 주니 도와주니 보호해 주니 힘들 때 힘들 때 곁에 있어 항상 뭐라 해야 도망가라 항상 말씀드리죠 도망가라 도망가라 답이 없어요 이건 저도 못 고쳐요 저도 못 고친다고 도망가라 1 1 2 3 5 3 10